네트 챌린지 네트 챌린지 어우 흔들려 네트 네트 geg cons 애들은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재미있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 애들 되게 좋아야겠다 어? 이쪽에도 뭐 있어 몸풀기 나 진짜 이거 이거 돈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? 안잡고 와도 되잖아? 그 구멍 구멍으로 위로 올라가는거야 야 이거 쉬운게 아닌데? 나한테 또 뭐 쁘만들어갖어 재밌네 재밌긴 하다 얘 애들은 몰라 어 이거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진짜? 어이구 왜줘 꽤 길게 되어있네 마지막 바운스네트 이거 아주 잘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잘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자유 big camper UT 없삐 ? 내 노au 수뇽 잽 여기 수뇽 그런 ede fabulous 감사합니다.